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가공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첫 시험에 나선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빨라 유사시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 위 핵심 무기로 손꼽힌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에드 안흥시험장에서 18일 초음속 스텔스 비행체 설계기술 등 체계종합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초음속 미사일의 핵심기술인 램제트, 램제트 엔진 성능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가 이번에 시험하는 초음속 미사일은 하늘에서 바다의 함정을 타격하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엔진 기술, 정밀 제어, 초고온 내열소재 등 첨단 항공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다. 특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 적용되는 램제트 엔진 기술은 일부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독침 무기 초음속 미사일 개발 후 FA-50 KF-21 장착 예정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국산 경공격기 FA-50과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예정이다. KF-21은 공대공미사일 2종, 공대지폭탄 10종, 공대지미사일 1종을 장착할 예정이어서 초음속 공대지미사일까지 장착할 경우 육해공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3에서 4 이상이어서 북한도 요격이 불가능하다. 한국형 독침 무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기존의 우리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뛰어난 반면 속도는 보통 음속 이하. 즉 아음속이어서 요격이 가능했다. 에드는 2021년 9월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다. 육지에서 바다의 함정을 타격하는 무기로 우리 동 서해안에 배치하면 300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적 항모 등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지대함에 이어 공대지 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군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0년 8월 전경도 전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중러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된다. 지인은 28일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개최되는 kf-21 최초 비행기념행사에 참여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위 성공적인 첫 비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지이 항공코리아 사장 겸 지이 코리아 총괄 사장은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방력 지원을 위한 지이와 국내 기업들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다. 지이는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의 엔진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kf-21 위 성공적인 첫 비행을 축하한다. 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 이상 한국의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해온 지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항공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위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력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지이는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되어 kf-21 보라매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에서 400k 엔진 270여기와 관련 지원을 공급한다. kf-21은 gf-414에서 400k 엔진 2기를 탑재하며 최대 탑재무장 중량 7700kg, 속도 마아 1.83과 작전 반경 약 2,90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지이는 한국기업 및 고객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및 부품 생산, 유지보수 관련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에서 400k 엔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현지화를 통해 생산된다. f-414 엔진은 kf-21 보라메의 동력원이자 미 해군의 보잉 f-a-18e, f 슈퍼 호넬, 보잉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부위 그리핀 jas-39e, f, 인도 테자스 마크 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마틴과 나사, 나사, 위 x-59, 콰이어트 슈퍼소닉 트랜스포트, 위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다.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되어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g2위 f-414 엔진은 2만 2천 파운드의 높은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 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특히 f-414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소유비용과 유연한 정비성에 기여한다. g2는 전세계 군용 및 민간 항공기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500기 이상의 민간 항공기 엔진이 운용 중에 있으며, 1500기 이상의 g2 군용 엔진이 f5 제공 후, f-15k 슬램 이글, te, fa-50 골든 이글, kuh 수리온 헬기, uh-60 다목적 헬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유령하급 고속정, 울산급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등 한국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및 함정에 채택되어 운용 중이다. 2. 루마니아 k2 전차 보러 온다. 올해도 k-방산 신화 이어가나?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세운 k-방산이 올해도 수출 신화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 무기를 둘러본 데 이어 다음 달 루마니아 대통령까지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이 성사될 경우 최대 방산 수출액을 다시 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루마니아 테오도르 인치카시 병기 총국장, 중장, 과비치 모카누 군자원실 부실장, 준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날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를 방문한다. 32.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은 현대로템에서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생산시설을 견학한 뒤 오후에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시승할 계획이다. 32. 루마니아는 보유한 t-72 전차 60여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면서 지상무기에 관심을 쏟고 있다. 33. 폴란드와 함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최전선 국가여서 노후된 기갑전력 교체도 시급한 실정이다. 33. 루마니아, 전차 우크라이나에 공유해 전력 보강 시급 34. 루마니아는 폴란드가 한국선 무기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선 무기는 나토와 호환도 가능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하다. 34. 최단기의 수입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34. 지난달 안젤 틀뻐르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니콜라에 이오넬 치우커 총리의 이연해달에는 클라우스 유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할 정도로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5. 일각에서는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비를 gdp, 국내 총생산, 대비 3%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5. 올해 무기구입 예산은 국방 예산의 40%인 28억 달러, 약 3조원 따. 36. 여기에 루마니아가 나토 호환용 탄약 생산시설을 추진할 경우 한화와 풍산과 손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36. 루마니아의 k-방산 수출이 성사되면 올해도 역대 최고 방산 수출을 기록할 수 있다. 37.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 약 21조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37. 지난해 역대 최고 방산 수출 기록인 170억 달러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38. 노르웨이, 영국 등에 수출된 올해 역대 최고 수출의 기록 38. 방산업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9. 노르웨이는 올해 2001년 도입한 레오파르트 L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주력 전차, MBT,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국산 K2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39.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전차 총 7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대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40. 영국도 AS-90 자주포를 대체하는 총 116문, 1조원 규모의 신형 기동화력 플랫폼, MFP, 사업을 벌이고 있다. 40. 영국 육군이 포탑 자동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K9은 A2 버전에서 자동 장전장치 등 포탑 자동화를 적용할 예정이라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40. 영국의 K9 수출이 성사되면 동유럽 폴란드에서부터 서유럽의 핵심 강국까지 국산 무기가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다. 41. 사우디아라비아는 청궁 지대공 미사일을 눈여겨보고 있다. 42.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요격미사일 수요가 큰 상황이다. 42. 국산 항공기들도 수출 반경을 넓힐 전망이다. 경공격기 FAO-10은 말레이시아와 슬로바키아에 도전장을 냈다. 42. 아직 시험비행이 진행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메도 UAE 등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2. UAE는 기존 F-16 대체를 위해 F-35 구매를 추진하다가 미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43.